당연하지. 당연하지. 내가 옛날에 사인 잘못했다가 아 진짜 계약서 이런 거 진짜 조심해야 돼. 이거 지금 집안 재산 거덜난다. 이거 예전에는 진짜 스턴트맨 해외 진기명기 이런데. 와 이걸 우리가 한다고 말이 안 돼. 터맨크스가 이런 거에서 엄청 유명해진 거 아니에요? 터맨크스가 뭐 왜왜왜? 영화에서 이런 거 직접 해서 턴크루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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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적인 거 아니? 너는 됐다 여러분 쓰고 계시죠? 아무도 안 쓰면 돼. 아무도 안 쓰면 돼. 왜 아무도 안 써? 아니 근데 왜 아무도 안 써. 키는 상관없어요? 키는 상관이 없습니다. 내가 한 2m5 정도 되거든요. 상관없어. 키는? 내 나이에 탈 수 있나? 형 몸무게보다 나이가 더 아깝다 형. 65세 이상입니다. 65세 이상입니다. 65세 이상입니다. 65세 이상입니다. 몸무게보다 형 나이가 더 아깝다. 조금만 더 나이 먹었지. 여기를 한 번씩 сти아니사 性 아 아니 왜이래? 아이 왜이래요? 아니 근데 나는 석진이 형이 여기서 막상 이거를 아 안녕? 아 안녕? 사인을 다 하고 안녕하십니까? 야 우리 이거 사인하는 거야 지금? 뭘 사인해? 아 지금 이거 미용어 계약서? 계약서요? 그래 아 저 아니에요 상관없으면 꺼줘 너도 안 차잖아 아 미안해 아 이 새끼 피지컬 프리랜스 이거 뭐예요 이걸 왜 닥터 닥터 설티피케인 진짜 열받게 하네 아 진짜 죽나봐 잘못하면 아무튼 뭐 수고해요 그럼 먼저 변호사 너한테 물어보고 그래요 전화해서 그럼 막 쓰지 말고 아 이거 정말 미치네요 이름은 대문자로 영어 대문자로 써주시면 됩니다 이거 봐 53킬로부터 뭐 30킬로 써야 돼 오빠 2킬로 3킬로 차이는 이름 쓰기 싫어 이름 쓰기 싫어 해 그냥 어차피 이거 한다고 형 뭐야 신체 포기 가서 쓰는 거예요? 야 니들이랑 상관없어 아 진짜 어떡해 나 이 형이 여기 왜 안 있는지 모르겠어 야 너 여기 왜 없냐 이 형이는 나랑 바뀌었어야 돼 야 너 이거 보고 뭔지도 모르고 뭘 어떻게 해 이거 싸이코 뭐인 거 아니야? 싸이코 피지컬 피지컬 아 피지컬 피지컬 아 피지컬 싸이코 무슨 싸이코야 아 조용히 왜 여기 없냐고 아 저거 주말 씨 진짜 어떤 말을 해도 지금 웃음이 안 돼 웃을 수가 없어 아 어떡해 오빠 자 여기 싸인하셨으면 이제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거다가 갈게요 네 제가 거다가 갈게요 충분한 다리 근력이 있어야 된다는데 진짜 그냥 문으로 나가서 기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진짜? 진짜? 아니야 그건 못해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어쨌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여러분의 수준을 고려하여 조절할 거니까 근데 생각해 봐 이거 비행기에 매달려서 출발한다고 해도 그 공포가 아 난 그냥 비행기 타는 것도 싫어 난 그냥 평소 비행기도 좀 무서워하는데 어이 분위기 안 좋다 야 저 씨 진짜 얄밉다 저 와 근데 하우 오빠 너무 세상 밝게 웃으니까 좋겠다